외교통상부의 내년도 독도예산이 올해보다 18% 감소했습니다.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외교부의 영유권 공구화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18.1%가 감소한 34억 6,700만 원이 정부 내에서 편성됐습니다. 항목별로는 사료 관련 예산과 국제법정 대응 관련 예산, 영토 표기 대응 관련 예산 등입니다. 앞서 외교부의 독도예산은 2003년 영유권 공구화 사업으로 처음 편성된 뒤 일본의 독도 도발과 맞물려 계속 증액돼 왔습니다. 이에 따라 일본이 8.15 강복절 계기에 독도 관련 도발에 나설 경우 외교부의 독도예산도 다시 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